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당일 투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지역에서는 모두 다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원희룡 씨가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원희룡 씨하고 이재명 씨가 여러분 겨루게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한 만 표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붙는 중구 성동국갑의 여러분들 그냥 만 5천 표 정도가 전현희 후보와 함께 더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경훈 후보하고 뭐 다른 후보가 여러분 경합을 한다. 여론조사를 나경훈 후보가 몇 프로를 앞섰다. 그럼 만 한 여러분들 뭐죠 한 8천 표 정도를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보너스로 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용산구의 이름 권영세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기억을 하면 한 200표에서 한 500표 정도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만 몇 천 표를 집어넣는데도 그렇게 이긴 겁니다. 그게 본인이야 뭐 회피했겠죠 4년 동안. 이번에도 그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더 많이 집어넣겠죠. 왜 더 많이 확보했으니까 70만 표 정도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언론들은 뭐 판세 분석이라든지 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보된 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보된 표를 집어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결론은 뭐죠 그냥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껴가지고 당일 투표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대패하는 거죠. 왜 표를 이만큼 쑤셔 넣을 수가 있습니까 최소 346만 표에 461만 표 정도 이미 집어넣어 놨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한 346만 표 이상 정도는 이미 상대방한테 보너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경주를 하시는데 100m 이러면 달리를 경주하는데 한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들 0m에 출발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50m 여러분들 앞에 간 사람들이 대승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쪽은 300 몇 십만 표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 이런 표를 던져도 역부족인 거죠 그래도 개은 저지선 정도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낙담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어목하다는 겁니다 출발지에서 이런 절반 이상 정도를 앞서가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판이 반전이 가능한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국힘당이 100석 이상 정도를 넘어서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지율이 당일 투표에서 나와야 되냐 당일 투표 지지율이 최소한 5% 이상 정도가 나와야 100석 이상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석 이상 정도를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이 100석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한쪽은 346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온 상태에 출발하고 한쪽은 꽝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공 박사님 국민들 꼬라지가 이런데 연방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연방지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선거를 한 체력들이 장악하게 되면 나라가 연방지로 안 가더라도 가라앉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방송 논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안 하셨으면 제가 일체의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동안 어느 정당을 찍으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그냥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십시오 그렇게 일반놈만 이야기했지 다른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율이 끝나고 31.2%가 확정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표를 얼마 정도 집어넣은 거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집어넣었으면 전국의 판세가 어떻게 됐냐를 계산해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예상했지만 막상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의보 여러분 일면 톱기사를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니까 표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보니까 경기 인천은 거의 다 압승입니다 서울의 동작을 몇 군데는 여러분 경합이고 강남에서도 몇 군데는 경합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 알까 내 표를 집어넣은 거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며칠 전 얘기해 주시오 이런 방송을 며칠 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고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안 했고 가능한 당일 투표를 하라는 게 여러분들 이야기는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보면 벌써 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당일 투표장 가시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쑤셔 넣는 거 하늘이 좋으심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전번에 속구리 파문처럼 그렇게 발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워낙 그 친구들이 노예 해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개판인 거죠 선거 안의 이름 제대로 치르지 못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야단을 이름 치르고 얼마나 양심들이 없었으면 선거 부정을 뭡니까 반복듯이 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나쁜 일이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야 국뽕에 취해가지고 좋다 좋다 이렇게 하지만 참 민족치고는 참 징글징글한 민족입니다 선거 부정을 밥 먹듯이 하고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선거 부정을 해야 이런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 거죠 그게 세상에 다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정도까지는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덮어놓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저것들이 인간인가나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짐승인가 인간인가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더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그런 모든 종류의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실이 돼 있는 겁니다 현실이 돼가지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100석을 넘어서려면 당일 투표 지지율의 5%가 올라야 100석을 넘어설 정도에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